그 다음에 자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판례죠 자 이 판례가 그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이제 그 어떤 개혁적인 어떤 시도를 하다가 그게 이렇게 좌초가 되는데 좌절을 하는데 이제 그 결정타가 이 판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가장 커다란 공약사항이었던 그 행정수도 수도 이전하는게 이게 좌초되면서 급격하게 힘이 꺾이면서 이제 랜덕으로 가게 되는 어떤 헌법제반서가 아주 결정타를 낸 그 다음에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그 종래의 교과서에 등장하지도 않던 어떤 이런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웠던 어떤 판결이죠 일단 한번 같이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 저하고는 이 판례의 어떤 이제 판신을 보고 여기 이제 소수 의견 전현석 재판관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 기회가 되시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 소수 의견을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논리정연 그러니까 그 그 뭐 어떤 입장이나 이걸 떠나서 그 논리정연함을 보기 위해서 그 소수 의견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헌법적인 마인드 쌓기에 그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렇게 보다가 그 소수 의견 보면서 제가 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좀 감탄을 했던 그 경험이 있어 가지고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시면은 헌법적 마인드 쌓기 좋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그 헌법재판소의 태도죠 그래서 먼저 우리 헌법상 행정수도 수도의 수도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는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아 결론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봐 들어갈게요 자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헌법에서 처음 말했죠 성문헌법이라고 해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적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관습헌법 일반적 성립요건 기본적 헌법상황에 관해 어떤 관행 내지 관례가 일단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반복 계속성 그 다음에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또 가져야 하는 것으로써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명료성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합의를 합의를 하는 거죠 국민이 강제를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뭐 이렇게 아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해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어 자 거기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 아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뭐 이제 지속성도 가지고 있고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그 다음에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었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청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써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뭐가?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포함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관습헌법의 폐지와 사멸 관습헌법이니까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써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적의 유형 3분의 이상이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투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개정 절차.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 규범은 헌법 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하면 의하여 폐지된다는 점에서 아까 개정의 방법에서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법하고 첨가하는 방법이 있다랬잖아요 근데 왜 그래? 수정하고 삭제할 어떤 명시점은 그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개정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불문헌법이라고 인정되는 예를 들어 수도가 서울이란 그거하고 전혀 반대다는 개정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점에서 헌법 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나 폐지하는 성문헌법 규범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개정할 때는 관습헌법과 상반되는 법규범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개정을 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관습헌법과 헌법들은 일부러서 성문헌법의 경우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130조에 의거하여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데 그 개정의 방법으로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문이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성문적인 명칭으로 규정되면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면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 변화도 없다고 할 것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출도 이전에 관한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절차에서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그 개정절차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113조에 의해 인정되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 130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 반드시 국민투표 절차 우리가 개정 제공의 국권 막 받잖아 거쳐야 함으로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가진대 이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써 결국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이에요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이 돈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가장 역점 사업을 좌초시킨 판례죠 아주 유명한 판례 자 그게 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세종시 주민들이 막 들고 있어요 충청권에서 아니 이렇게 오기로 했다 왜 안 오냐 우리 그거 믿고 이제 그 당신들한테 표를 줬는데 왜 안 오냐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그쪽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뭘 가져왔냐면 수도 이전은 아니고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영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 이전이란 말이 이제 아닌 거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거에 따라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것도 수도 이전하고 또 비슷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에 있었는데 아 수도 이전의 표지가 뭐냐면 수도에서는 반드시 대통령하고 국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하고 국회를 이전하지 않으면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는 어쩌면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법률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여기 가더라도 대통령도 하고 국회가 가는 게 아니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수도로서의 지위가 갖는 게 아니라 세종시가 획득하지 않고 그래서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 역시 해체되지 않냐 하면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관습원법 개정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냐 하면 그래서 130조 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수도 이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을 닫는 거예요 헌법 130조 2항이면 국민투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는데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닫은 거예요 그래서 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 72조에서 다뤘어요 가서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부의해야만 이에 참가해 행사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법률이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신행정수 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가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국민투표가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의하지 않은 이상 국민투표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 국민투표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국민투표가 행사될 수 있는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그 침해 가능성이 부의해야 국민투표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런 거 까다롭죠 이거하고 관계돼서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 128조, 129조, 130조 조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살펴봤던 관습헌법 규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뭐야 어떤 의미 정치적 함의까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부칙에서는 아까 8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 시행 시기를 헌법부칙에서 명식으로 규정했어요 자 이상으로 헌법 교재를 가지고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이제 어떤 교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쭉 해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헌법 조문들을 어떤 의의, 연역 그 다음에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헌법, 헌법이라는 어떤 체계 그 다음에 각각의 헌법 조문의 의의,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하면서 그 헌법적 마인드를 여러분들한테 쌓아주려는데 굉장히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헌법 조문의 내용들, 그 다음에 헌법의 체계, 구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헌법 혼자서 헌법 재판소 판례들을 읽어내는 힘 그 다음에 부서 법률들도 그 헌법 조문을 토대로 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혼자서 읽어낼 수 있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혼자서 헌법 판례라든지 헌법 조문을 보더라도 그 문제, 그 날개에 달아드린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그 기출 지문들을 배치했으니까 그 지문들을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헌재 판례 그 다음에 부서 법령 강의를 이렇게 제가 TRS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지금 다른 교재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조금 있다가 강의가 개설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강의를 앞으로 열 테니까 그 강의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비록 짧게 짧게 진행이 됐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헌법적 마인드를 쌓고 그 다음에 헌법을 좀 와닿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저는 이 공개 강의가 더할라 위협시 공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면 굉장히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자 이상 헌법 조문 판례 분석 교재를 통한 헌법 공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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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